안녕하세요 건강영진입니다. 스티븐 R 건드리 박사의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 내용 중 과일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 플랜트 패러독스는 렉틴이라는 성분에 대해 파악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렉틴은 식물이 동물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인 단백질 복합체, 즉 식물 단백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루텐의 경우도 수천종의 렉틴 중 하나입니다. 식물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에게 반격하는 수단으로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렉틴이라는 성분인데요. 렉틴은 식물 독소이기 때문에 식물을 잡아먹는 포식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플랜트 패러독스라고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렉틴이 포함된 식물을 섭취하는 포식자는 동물 그리고 사람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중 과일과 렉틴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이를 짧게 소개해드립니다. 과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가맥혁질환 환자분들에게 대량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과일은 늘 소량으로 디저트 개념으로 몇 조각만 섭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플랜트 패러독스에서도 과일 대량 섭취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과일을 먹는 것으로는 배가 부르다는 정상적인 메시지이지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렵 채집인 또는 유인원에게는 익은 과일을 통해서 얻는 추가적인 열량이 필수적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그만큼의 열량이 필요 없다. 현대인들이 1년 내내 과일을 섭취되면 결국 살이 찌거나 아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플랜트 패러독스 31페이지에 후숙 과일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참고할 만합니다. 한겨울에 먹는 과일은 칠레를 비롯한 남반구 국가에서 생산되어 약간 덜 익었을 때 생산이 되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그 과일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분사되어 있다. 이 에틸렌 옥사이드는 과일의 색을 변하게 해서 과일이 숙선되고 잘 익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과일 씨앗의 보호막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렉틴 함양이 높은 채로 지나치게 일찍 수확한 과일은 즉 일찍 수확해서 후숙시키는 과일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숙 과일은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 과일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익었을 때 수확한 과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익은 후에 수확한 과일은 가스 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렉틴 함양이 낮은 자연적으로 익은 과일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플랜트 패러독스 중 과일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요정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요정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